여보 여보 어 DP 할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돼 나 두 개 같으니까 바꾸세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사랑해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렇지 성공하면 내가 맛있는거 사달라는거 고대로 사줄게 알았지? 근데 어떻게 뛰어야 될지 말해줄거야 나를 믿고 그렇게 뛸지 아니면 쌩까구 맘대로 뛸지는 우리 여보가 정하는거에요 어떻게 떠요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죠 뭐 있어요? 너보다 한칸 위 금블럭과 에메랄드 가운데 여기 블럭이 하나가 있으니까 앞으로 점프하면서 밟고 뛰어서 올라간 다음 그 뒤에 다시 여기 에메랄드 착지하면서 성공이야 요 가운데를 밟으라는거지 이거는 이제 테스트였어 아니에요 실례도 테스트였고 아니에요 뭐 사줄건데요? 킹크랩? 감사합니다 킹크랩 시세 A급 소 75,000원 저 대짜요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치킨 사드릴건데 아 킹크랩이가 매워 킹크랩은 구멍이 말한거라고 아니라고 여기 있지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음터보다 한칸 위면서 에메랄드와 금블럭 사이 가운데 앞으로 점프해서 이걸 밟고 다시 에메랄드를 밟으면 성공인거지 그니까 지금 요 앞에 블럭이 있는데 그걸 밟아야한다 내 말을 믿는다면? 만약에 구라갔다면 그냥 뛰던지 밟아야죠 뭐 유서님 말 믿어야지 여기 있다고요? 점프하면 된다고요? 한칸 위요 한칸 위 유서님 믿죠 아 아깝다 와 지킥 밟았어 와 지킥 밟았어 와 지킥 밟았어 이 새키 몸무르게 하려고 소리 존나 지르는거 봐 밟았잖아요 밟았어 끝났어 끝났어 깨져서도 밟았어 이미 끝났어 일단 나도 알려줘 바꿀거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거 있는거 아니에요? 방금 유서님이 박아가지고 멈췄는데 그 자리에 다시 할게요 아 뭐야 아니 뭐야 방금 유서님이 앞으로 가가지고 박는거 보여줬잖아 아니 박았어? 아니 안 박게 조심했는데 있었어 있었어 방금 있었어 아이씨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뛰면 돼요 여기 블럭이 있으러 뛰어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?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있으면 무조건 밟아야 되는거야? 있으면 밟아야 되고 없으면 그냥 뛰어야 돼요 약간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까는 진짜 있었어요 아 없안나? 저는 진실을 말했다는거죠 아까는 이거를 한번 꼬은게 아닐까? 없애는 척 하면서 안 없앤거야 하지만 그거를 간파하고 없앤거지 하지만 그거를 간파해서 안 없앤게 아닐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 제 눈을 딱 똑바로 본 다음에 있다 없다 얘기해보세요 네 이 사이에 없어요 아 이건 거짓말이네 이거 유성 거짓말 다 티난다 아 아 깼어 난 진실 말했어 진짜였다니 순수한 형이었다니 형을 왜 안 믿어 너 벌 받은거야 인마 오늘 배우고 다음에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다음에 속지마 알았지? 아